아, 또 동화책까지 읽어주고. 또 하민이가 자기 전에 꼭 책을 읽어달라고 해서. 책을 또 얼마나 재미있게 읽어주겠어, 배우인데. 매직 가디언, 잡아라 사라지는 바닷물. 이곳이 지구가 확실한 가게골. 아, 너무 길어, 저거. 맞다네. 슈퍼프로그 감정부에 따르면 저 행성에는 엄청난 양해물이 있다오. 물이 그렇게 많다굴. 우와, 300광년을 뛰어넘어 찾아온 보람이 있굴. 참 옛날에는 저런 거 없었거든요. 그냥 작거든. 요즘 참 부모님들이 애 많이 써. 저런 책은 없애야 돼. 어묵이잖아. 아, 너무 Esper. 부러그 행성의 형제야 조금만 기다리라굴. 지구의 신선한 물을 실컷 마시게 해 주겠다, 굴! 너무 재미있다. 잘한다.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. 그건 내 전문이지. 너무isin. 어련해하시는데. 그게 정말이야? 이게 갑자기 위에서 쭉 내려오더니 바닷물을 마구 빨아들이고 있대. 넌 배에다 뭘 놓고 다니는 거냐. 물론 근육이죠. 이게 다 뱃살인 줄 아셨어요? 매직 버트, 제트 버트로 변춘 출발. 에너지를 아낄 때가 아니야. 최고 속도로 달리자. 태양광전지 넓게 펼침. 너, 엄마 목소리 너무 아파. 오빠가 너무 우리 배가 지금. 킥킥. 그래, 고마웠어. 잘 가. 어디 가는 거야? 어머, 방금 봤어? 분명히 전구불빛이었는데? 전기도 없는 거. 일, 일형인가? 에이, 설마. 아귀, 아귀. 내가 저렇게. 아귀, 아귀. 야, 지금이 설명이나 할 때야. 나 좀 봐. 내가 하다가 몰입해가지고. 찾았다. 저기 뭐야? 정물로 바닷물을 빨아들이고 있잖아. 우리 행성은 살았다고이, 만세. 반가워, 마린. 반가워, 마린. 잘 지내고 있지? 어, 안녕? 반가워, 마린. 잘 지내고 있지? 어, 안녕? 지구 추가 같은 거 하지 말 걸. 역시나 필요 없어. 하민아, 이제 잘까? 아니, 샤워. 샤워요? 샤워를 한다고요? 샤워요? 그러면. 샤워요?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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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일단 목욕할 거야. 하민아. 내 자신이니까 참는 것 같아요. 예. 자기 자신이니까 참는 거지. 형제였거나 남편이었거나 이랬으면 진짜. 아우, 진짜. 모노드라마 같아, 모노드라마. 내 자식이니까 하는 것 같아요. 저 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. 이쯤에서는 화가 한번 탁 쳤었는데 내 애니까 이걸 누르고. 그래, 가자. 식간들은öm이야. 아ors쵸. classmates and friends. 감사합니다.